반매장 어땠어요? 친구들 친한 친구들 같이 있어요? 여러분들은 반매장 어떻게 되었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룽채채TV 안녕! 루시예루나 잘하요 자 지금 너무 눈이 보셔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? 지금 최하 입학수 날이고 저는 4학년 되는 날입니다 4학년 되고 이제 입학하는 날이에요? 1학년 아 1학년 1학년 이제 1학년 되는 날 4학년 되는 날 그럼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? 1학년 자 드디어 체라가 첫 입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섰습니다 와 가낸길 보니까 다양한 광고 전단지 선물들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네 체라는 하루종일 아침부터 계속 계속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체라의 품종 보이시죠? 이게 체라의 긴장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체라가 드디어 신랑아를 갈아 신고 있어요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이거 누구에요? 저 3반 됐어요 3반 됐어요? 아 1반 어떤 선생님이요? 아 1반 아 1반 지금 체라가 학교에 처음 왔는데 언니가 바로 내려왔네요 1반 아 아 아 루피라는 몇 층이에요? 저요? 4층이요 4층이요 4층이요? 그래도 돼 4층은 3층 6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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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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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층 6층 8층 7층 7층 8층 9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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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좋아졌다 언니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제가 드디어 1학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책가방 안갖고 왔잖아요 네? 책가방 책가방 저는 앞으로 4학년 열심히 할게요 저는 1학년 열심히 할게요 그럼 안녕 4학년